굉장히 이륙도 화려한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어깨에 신경이 끊어지면서 첼로를 더 이상 못 치게 된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객이 없어도 했던 3년.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엄마에서 더 빛날 너에게 작가로 인사드리는 최혜진입니다. 누구나 아치를 꿈꾸며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고 재능을 맞게 연결하는 누구나 아치 대표입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새롭게 또 도전하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희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빛날 너에게는 에세이이죠? 네. 작가님의 도전하는 삶을 담은. 그러니까요.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20년이죠. 우리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덤의 시기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책을 써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책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위인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그래도 한 가분 넘었을 때나 자기의 이력들을 가지고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책으로 써보라고 하길래 말도 안 돼. 내 얘기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업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뒷전에 놔뒀죠. 그런데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권유받았다는 거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제 코로나로 제가 무대를 만들 일도 쓸 일도 아티스트랑과 함께할 일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있을 때 즉 제 지인이 브런치 글쓰기라는 그 수업을 포스팅에 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1년 전에 나한테 누가 책 써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글부터 써봐야지 책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작가님 책에서 토끼보다 거부이가 좋다. 이런 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부이가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셨냐고. 그런데 저는 진짜 책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책상머리 시간보다는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거부기가 좋다는 이런 표현들은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서간다는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에 막 NG세대, NG세대 하는데 그들이 이 지구를 다 움직이는 것만큼 트렌드, 트렌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NG세대가 저의 경쟁 상대라고 템포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또 행복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보충이 되잖아요. 지치지 않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의 이 걸음거리가 거북이 이 꼴을 저는 행복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 걸음. 네. 행복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트렌드화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 같이 NG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저 나름. 그래서 제 이 행복 걸음에 맞춰서 발맞춰서 멈추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게 더 궁극적으로는 멈추지 않으니까 더 빠른 느낌? 그러면서 누가 책에 추천글을 써주신 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열정은 뭐 열정 많은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지치지 않는 열정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최혜진은 열정밖에 없대요. 열정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 이랬어요. 아니 열정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요. 마음은 있어. 뭔가 도전할 마음은 있어. 그런데 실력도 있어. 그런데 도전하려고 하는 그 들끄는 열정이 부족해. 그래서 그걸 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일은 저지르고 보잖아요.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디지만 앞으로 갈 수 있고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덕후가 뭐 느린 뭐 좀 답답한 스타일이 덕후라고 하지만 저는 예진 덕후? 이렇게 돼서 입장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거북이가 더 빠르다는 이런 마무리가 되잖아요. 행복걸음이라는 게 그러면 자기의 속도로 걸음걸이로 걷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남들 경쟁자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막 숨 허덕거리면서 같이 막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나만의 걸음걸이로 행복하게 걷는 게 지속할 수 있는 걸음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북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그 IF가 이제 첫 번째 기회였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의시장 바다 입문 이야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IF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 진짜 사람의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막 온다는 얘기들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IMF 때가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기회로 생각하겠어요. 20대 초반에. 그랬는데 저는 상상할 수 없었죠. 다들 어른들 부모님 나이에 계신 분들이 정리예고가 되고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이제 그 회사의 패션 회사의 막내로 들어가 있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예고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어른들이 누가 먼저 짤리나 나은가 막 이런 불안함에 있을 때 제가 먼저 손 들고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부서에 서른 몇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이즈님은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봉이 제일 낮기 때문에 정리예고의 순서가 아니야. 아닌데 제가 먼저 막 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친구를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잡더라고요. 저를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왜 저를 잡았을까 생각해보니까 패션 회사는 약간 시즌별로 옷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옷을 팔아야 되는 의무관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패션 회사 오래 다니면 퇴직금이 없이 옷으로만 남는다. 옷으로만 남는다. 이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옷도 조금 잘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나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만뒀어요. 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저 더 공부하려고요. 세상 공부 안 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수능 본 거를 회사 사람이 아니까 나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공부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뻥을 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강이 이제 제가 동대문 입문을 합니다. 학교를 간다고 해놓고 동대문으로 뛰어들어요. 사회대학으로 가셨군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 디자이너 제 롤모델이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윗선 이렇게 저한테 못써 보이지가 없는 거예요. 나의 10년 뒤 모습이 저렇다면 아 나는 여기서 굳이 막내서부터 십 수년을 견뎌낼 그 이유가 없다. 저는 기꺼이 그런데 저희 브랜드에 들어오셨던 악세사리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제 눈에는 그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감히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저를 안 뽑는 거예요. 면접 보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제가 찾아갔죠. 왜 저를 안 뽑냐 저 되게 열심히 잘할 거고요. 막 기다등등 이제 저를 뽑아야 되는 막 이야기를 막 열 가지를 넘게 이제 했죠. 그랬더니 내일부터 나오래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는데 나갔죠. 그랬는데 10cm 이상의 힐과 위아래 흰색 슈트 바지 정장까지 입고 면접을 또 첫 출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쯧쯧쯧쯧 이 친구가 동대문 이런 복장과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누가 면접을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입고 왔더라. 과연 동대문 시장바닥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랬는데 내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에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내일 나와. 쟤 뭐 며칠은 있겠지. 그래도 거래처에서 왔는데 일주일, 한 달 3개월을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판매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이력을 딱 해가지고 제가 금, 열쇠 세 돈짜리 선물 받았잖아요. 그 대표님한테 그런 이력이 있기까지 사실은 왜 갑자기 제가 동대문으로 뛰어들 용기를 냈냐. 공무원 집안의 다섯 형제 독수리 오 형제 중에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면서 너무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게 많은데 용돈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따로 없었던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운동화가 뭐 구멍이 나거나 다 잃고 찢어져서 사주잖아요. 여러 켤레가 있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은 데서 돈이 벌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패션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왠지 시장은 약간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뭔가 제 능력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바닥으로 가감히 뛰어들었죠. 이야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책에 보니까 거의 4, 5배 남들보다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내가 진짜 돈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4, 5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동대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 전에도 패션 회사 다닐 때도 월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할당이 떨어졌던 거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이 패션 회사에서는 근데 동대문에서는 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일단 막내잖아요. 제가 경력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친구가 정말 며칠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매출 왕이 됐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사장님께서도 사장님께서도 진짜 많이 응원을 저를 일으켜서 다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몇 년씩 된 사람 영업사원들 앞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지다. 그러면서 굉장히 남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모델로 저한테 일부러 또 이렇게 금세 돈의 열쇠까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썼던 저의 롤모델 같은 첫 번째 그런 사장님이셨죠. 악세사리 사장님. 거기서 15년 일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서른에는 제 사업체를 가져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화가 있었죠. 그 각오를 했던 일화가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 판매함까지 되기까지 맨날 새벽 2, 3시 기본이고 일찍 끝나면 11시예요. 지하철 끊기기 전에 딱 보내는 거예요. 택시비 아껴야 되니까 11시까지 끝까지 일하고 전체 타고 가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날도 거래처에서 11시에 끝났어요. 저만의 고수했던 거 힐 10cm 그걸 신고 영업을 갔다가 끝나고 그때 당시에 또 핸드폰도 없었어요. 영업사원이 그러면 삐삐 치면 공준전화 해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저분 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다 상담 잘 끝났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요 구두국이 부러져서 지금 이렇게 10cm 넘게 차이 나면 쫄득쫄득 거릴 거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구두를 살 수도 없고 그 상태로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퇴근하라고 할 줄 알고 저는 일부러 얘기를 했는데 그래 얼른 들어와라. 들어와서 남은 일 정리하고 뭐하고 하라는 거예요. 11시예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진짜 몇백 개의 악세사리도 지하철을 타고 다 납품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택시를 탔어요. 창동에서 동대문까지 그 택시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오를 했죠. 내가 10년 안에 내 사업체를 가지리라.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목표를 하나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 그거 한 건 아니고 여기서 4년 또 다른 데에 옮겨서 또 4년 이렇게 해서 만 6년을 배우고 제가 이제 좀 일찍 10년 안에 딱 사업자를 됐죠. 그럼 이제 자기 사업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언제 제가 딱 오픈했냐면 우리 쌍둥이들 생일날 태어난 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3개월 후 누워있다가 애를 낳았는데 병원 생활 조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누워있다가 애를 낳았는데 거기 누워있으면서도 딱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랑한테 빨리 오늘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와.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낸 거예요. 애들 생일날에 너무 기쁜 마음에 그런데 키우지 못했죠. 곧장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애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보름 만에 몸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장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성한 사람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몸조리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럼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액세서리스 사업은 적게 된 건가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5년 정도 더 하려고 했어요. 제 계획은 25에 동대문에 뛰어들었으니까 20년 채우고 한 45 정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5년이 빨라진 거예요. 건강상의 이후로.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아니면 그 건강상의 초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감히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도전할 수 있었잖아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바로 정리를 하지도 못했어요. 직원들이 영업을 해주고 끝까지 직원들하고의 약속도 지키려고 월급도 정산하고 퇴직금도 정산하고 다 빚 정산하고 저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가감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을 떠났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동대문의 임문기가 신랑이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냐고 미련 남지 않냐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원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접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접으시고 바로 김치찌개집을 창업하시고 아니에요. 쉬시고 네. 그 건강을 회복하느라 네. 얼마나 쉬신 거예요? 한 2년 몇 개월 한 2, 3년 은 그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2, 3년을 그렇게 쉬시다가 뭐 다시 액세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창업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김치찌개 창업하신 거예요? 진짜 사실은 김치찌개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 그 결정까지 워낙에 남들을 이쁘게 꾸며주고 더 돋보이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제가 약간 여성 정장 의류 회사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를 했었는데 예복도 예를 들면 그냥 이쁘게 화사하게 그런 옷들이 있지만 거기에 목걸이 하나만 해줘도 너무 더 빛나고 여기 옆에 코사지 같은 거를 달아줘도 굉장히 화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되게 막 화려하게 이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웬 김치찌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천 롯데 아울렛에서 매장을 해요. 그러면 다들 골프 의류를 한다던가 패션 의류를 한다고 생각하지 식당을 해도 약간 우아하게 레스토랑을 한다고 생각하지 김치찌개집 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저보다 한 9살 10살 차이나는 동업자분이 저한테 권유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김치찌개 하자고 권유를 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분도 패션 의류에 16년을 몸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퇴직한 돈으로 레스토랑을 먼저 근사하게 차렸죠. 가구점이었던 데를 자기가 거기에 식당까지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화려하게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비 매출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브랜드를 내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셰프가 안 나오면 그냥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방 매출이 팍팍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몇 개월 3년 안에 이거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우연한 지인의 소개로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시는 그분이 파티를 그러면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셨더랬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를 파티를 주최를 해준 거예요. 기획을 해주고 주최를 세 번이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그때 했죠. 당신이랑은 자기가 동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은. 저의 열정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그때 레스토랑을 제안할 줄 알았는데 김치찌개집을 아 그분이 제안한 게 네 그분이 제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파티를 세 번이나 열어줬는데 김치찌개집을 하자고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결국에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뒷받침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데를 하게 됐었어요. 그분이 김치찌개를 얘기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수많은 음식점 중에서 그렇죠. 수많은 그거 중에 자기가 간접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뭔가 오픈을 할 때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어떤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보통 백화점 음식점 MD라고 했죠. 구성해주는 그분이 어떻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분 소개를 받으면서 패션인만 했던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CJ에서 운영하는 어떤 어떤 라면집 및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고칠까 했는데 그 공간이 라면집이 갑자기 레스토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기에 맞는 품목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 돌아보니까 레스토랑 뭐 CC집 뭐 뷔페집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아울렛 하면 어때요? 명품 팔고 이러니까 근사한 것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김치찌개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가지 말고 서민으로 가자. 서민으로 가고 김치찌개는 호불호가 없지 않냐. 그래서 김치찌개집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대박이 났죠. 그래서 아울렛에서 음식점을 쭉 보니까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없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래도 호불호가 없는 김치찌개집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예상 적정하셨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의외의 반응 왜냐하면 보통 대박이 날 때는 어때요? 음식이 맛있어야 대박이 났잖아요. 음식이 맛있어야 대박이 났는데 그분도 패션업계 16년 저도 어땠도 악세사리 하면서 패션업계를 상대로 영업을 했던지라 온몸에 서비스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면서 정말 인사 너무 잘하고 씩씩하게 싹싹하게 손님 맞이를 했는데 풍문으로 들었는데 또 미모가 따라줘서 그런가 그 여자 사장님이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친절한 김치찌개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2주 만에 그리고 보통 음식을 하면서 손목이 아프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픈했을 때 몇 개월 동안 그 정문 앞에서 인사를 너무너무 까뜩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을 열어준 이라고 문이 일본 라면 집이라서 나무 문이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구정 며칠 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추웠어요. 칼바람 그거를 맨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를 한 거예요. 하루에다 몇 천번씩 그래서 손목이 그때 나갔다. 그러니까 진심어린 희생은 다 어떻게든 또 매출로 연결이 되는 또 보상을 받지 않았나 근데 쉽지는 않았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몸이 힘드셨군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었죠. 어쨌거나 그 장사는 대박이 난 건가요? 대박이 또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김치찌개만 있었으면 또 어린 아이들은 또 먹기가 그랬을 건데 이게 세트 메뉴를 한 거예요. 찌개랑 고기 반찬 이렇게 세트 메뉴를 하니까 온 가족이 오는 거예요. 아울렛에 그러면 다른 데는 스시 안 먹으면 애기들은 또 못 먹으니까 또 못 가고 뭐하고 구성을 했을 때 저희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까지 친정집에 맡기고 일할 정도면 살림을 많이 안 했었을 거 아니에요. 밥 물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했던 인원수가 800인분 밥을 그렇게 솥밥으로 보통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 군대에서도 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밥솥에 맞죠? 전기밥솥한테 찌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솥 솥으로 완전히 솥밥으로 해가지고 일반 이렇게 뚜껑 있는 밥공기 아니고 저희는 대접을 줬어요. 대접을 밥을 그래가지고 그 김치찌개를 국물이 좀 자작한 김치찌개였거든요. 1년 숙성한 그래서 이걸 국물을 떠서 말아먹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고기 반찬 그리고 반찬들도 다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저희가 직접 거기서 손술 만들어서 했던 정성어리게 했던 것들이 결국에 알아봐 주더라고요. 몸은 힘들었는데 진짜 마음만은 따뜻했던 다 싹싹 아이들까지 너무 맛있다고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 반찬 하나씩 더 챙겨주고 저희 반찬 저희 안에서 먹는 반찬 조금씩 더 챙겨주고 계란 후라이도 막 하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김치찌개 식당 얼마나 운영을 하신 거예요? 2년을 못 채웠어요. 그런데 저랑 함께 동업을 했던 분은 6년을 했거든요.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가 한 번 음식점 계약을 하면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두 차례를 하고 그 여사장님 저랑 동업했던 그분은 또 다른 오뎅바 오뎅바로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모든 이마트에 다 부스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 했던 그게 시너지를 발휘한 거죠. 시스템을 화시키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쌍둥이들이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감히 그만뒀던 이유인데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체력이 조금 딸리는데 몸이 많이 지쳐있어서 때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 사춘기가 심하니까 무조건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핑계로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기인 것 같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 이건 또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가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동업자 사장님도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너무 이해를 하시고 기꺼이 아이들 옆에 있어라 하고 또 응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치찌개집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시고 지금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아티스트?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너무 맥락이 그러는데 여행을 통한 그게 제가 작가님들을 보러 다니는 컨셉으로 열흘 넘게 아이들하고 엄청 싸우면서 여행을 했고 또 그 열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만났던 아티스트 분들하고의 인연으로 제가 또 수업을 배우러 계속 배구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면서 그 작가님 밑에서 총무일도 하가면서 사회도 봐주고 기획일도 해가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했던 게 누구나 아츠를 탄생시킨 시간들이었던 거죠.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아츠라는 그 어떻게 한번 이름을 내세우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책 제목처럼 더 빛날 너에게 그 주인공들을 더 빛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아츠는 정말 전시, 공영, 기획 뭐 아트 공유 그리고 출판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복합문화 기획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제 이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그 스토리를 스토리가 있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무대에 세워주는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누구나 차를 마시고 누구나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 콘텐츠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이 뭐라 제가 용기를 내서 또 여행을 갔고 또 여행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난 인연으로 또 저도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됐잖아요.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선순환으로 누구나 탄생까지 이어졌 췄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내가 뭐 어떤 걸 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기획전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의뢰하면 해주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1대1 그런 것보다는 제가 수업을 움직이는 아카데미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따로 장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작가와 대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과 일반인은 그래서 부산에 계신 정충지 작가님은 제가 서울까지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배웠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그분한테 수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산이나 대구까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모아요. 모아서 선생님을 모신 그렇게 해서 또 그림 수업을 이어갔고요. 또 어떻게 아는 작가님을 통해서 다 모여서 또 사진을 수업을 하게 있고 그 다음에 T수업 T수업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사람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힘은 제가 예술 경험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껴봤잖아요. 자신감도 생겨봤고 그리고 그런 모습 행복한 모습들을 봤잖아요. 함께 또 배우는 회원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었고 모객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화 교육 기획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도 받게 하고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전시도 하고 싶고 출판도 글도 책도 내고 싶고 이랬을 때 또 연결 구리들이 있자. 그 역할을 제가 해주는 것 같아요. 중간 역할 기획도 해주고 또 그거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발표 전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럼 작가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계속 ING라고 했잖아요. 전성기는 ING. 왜 그러냐면 저의 얘기며 그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한참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전성기는 계속 ING인 거고 계속 빛나는 무대에 사람들을 비춰주는 일을 하니까 ING인 거죠. 계속 전성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가 경험했던 벅찬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고요. 내가 남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누구나 제가 제안을 하고 소수한 일상으로 그칠 수 있는 하루하루를 파티로 아티스트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날들로 행복하게 만들게 하고 싶은 게 누구나 아치의 존재의 이유 같고요. 그리고 백세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게 마중물 역할 하는 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티스트 분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피소드 중에 저의 누구나 1호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어디가든 하는데 버스킹 첼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륙도 화려한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어깨에 신경이 끊어지면서 첼로를 더 이상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수년 동안 안 해본 거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식당 서빙서부터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연습을 못 치죠.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첼로를 치기 위해서 꿈을 놓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어떻게 했냐. 지하철에 가서 네. 솔직히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가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거길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객이 없어도 했던 거예요. 네. 3년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했는데 지금은 진짜 버스킷 1호 첼리스트라고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날 진짜 여기 너무 차가우면 얼잖아요. 동상 걸리듯이 피가 맺히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서 화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피가 맺히는데 눈을 감고 연주를 했대요.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끝나고 눈을 떴대요. 딱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눈을 떴는데 백여 명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 날려고 그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 응원해 줬던 그 모습이 누군가를 또 꿈을 꾸게 하잖아요. 멈추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책에도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있고 꿈을 위해 멈추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무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행복 걸음을 걸으신 분들을 무대에 세우시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도 해주신 것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분들? 진짜 얼마나 무모한 도전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 빛날 너에게 첫 장을 딱 보고 목차들을 좀 보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딱 첫 장에 프로러그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까만 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까만 별. 까만 별 아무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작가님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별들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지 않대요. 그걸 저는 까만 별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비춰줘야 빛난다는 거예요. 그 별이. 근데 우리는 보통 별이면 다 반짝반짝 빛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별도 빛날 수 있다라는 프로러그 메인 글귀처럼 그 책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과거 그리고 인생의 주마등처럼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 이야기도 어린 시절도 있지만 가족 이야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떠오르는 그분들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전문서적도 아니고 굉장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세 읽힌대요. 너무 금방 읽힌대요.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쉬었다 읽고 어려워서 잠시 머물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휘리리 읽는다면 그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야기거리를 그냥 쉬지 않고 좀 나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 꿈들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런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남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더 빛날 너에게의 저자 최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